첫 번째 팀입니다. 김준모, 오지현 자 두 번째 팀이죠. 김민우, 김현정 자 사실상 첫 번째 팀입니다. 김소문, 정천 자 네번째 팀입니다. 정승목, 심지혜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실상 첫 번째 팀입니다. 오우스팅, 박태영 자 이어서 사실상 프로무문 출전팀입니다. 김공헌, 강정빈 네 참고로 이 프로무문은 참가자만 있었지만 여러 사장상 철점을 보게 됐습니다. 비록 프로팀이 한 팀으로 출전을 했지만 더욱더 멋진 공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은 반찬타 출전팀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심지혜 자 다음은 두 번째 팀입니다. 장호윤, 이슬리 자 마지막 반찬타 출전팀입니다. 세 번째 팀입니다. 라틴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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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 아마추어 부문, 살사 프로모문 다 참다, 출천들까지 모두 다 네,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팀으로 날아오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쪽은 어느 팀으로 날아오셨어요? 마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우리 출전팀들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멋진 무대를 부탁한다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수단 분들은 이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이제 무대 뒤로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위해서 자, 오늘 정말 어떤 팀들이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 오늘 경연팀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축하 공연팀들도